fte 지금요? 아니 바로 저 혼자 Plan B 미션 5승 대 6대 5승 둘 다 똑같아요? 그래도 고르자고 하면 늑대 우승이 더 쉬운 것 같은데 5승이 아니라서 5승이면 늑대가 더 빠르다 3승이면 늑대가 더 빠르다 아 예예 아 내가 입으로 장난치려고 하다가 지는거지 제대로 하면 약질거야 모드로 못하는척하나 잘해지게 하고 초보방은 잘 안쩌 근데 나 아까 한시일 때는 장난 안쩌는데 졌어 당황했네 모드로 막아가지고 리프가 없었는데 이 게임은 더 있잖아 이 게임은 더 있잖아 아니 근데 금판 좀 제대로 해볼게 아까 9시 토스에 일 때는 이상하게 하나도 오 방금 빠른데? 희시 더 초보네 변동만 좋네 해시 더 초보네 변동만 좋네 3시 성큰 많이 해야될 것 같은데 3시 성큰 많이 해야될 것 같은데 3시 성큰 많이 해야될 것 같은데 3시 성큰 메워갈게 아닐 것 같은데 시간 안에서 버려줄게 아 진짜 존나 많아 여기 쓰리개신가봐 아 진짜 존나 많아 4시 성큰이 지루 5개 묶아났다 3시 성큰 많이 해야될 것 같은데 4시 regeneration 2시 성큰 잘 하는거 같은데 3시 성큰 Ener 3시 성큰이 4되면 셋이 바로 울고 박을 텐데 이러고 여고로 10일, 10일... 아, 안 온다 스파이어는 너무 위치가 나름 깨드세요 스파이어는 너무 위치한 것 같아요 스파이어는 너무 위치한 것 같아요 안좋아서 방어할 때 힘들어가지고 미타를 원래 만약에 미타를 가면 내가 미타를 가는거야 오늘 그 탱크만 뜯자 되겠으니까 글랍 10은 오버 글랍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은 포트 없거든 남은게 열한시형님이 49은 64패라서 테란 좀 테란 힘든데 원래 테란이 원래 양은한 럴커 일단 T존을 럴커로 잡고 테란 T존 주고 내가 한식 따고 그 다음에 좀 이따 T존 뚫고 형이 T존 먹으세요 근데 안받아면 이거 잡고 엑이치이 터는거야 럴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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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럴커가 보수냈냐? 에게 방금 엄청많을 거라 럴커 럴커을 좀 빨리 럴커 럴커 리버 할 수도 있으니까 레이스 한개만 해줘자 리버 대비 아 이거 드랍 씹 하지 말고 드랍을 왜 손목해 마인 여기다 씹는 건 또 오반데? 마인도 오바였어 뱅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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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뱅크 내려오세요 벨벌티 드세요 왠치 내려오고 멀리 arrows 형이 곡이 마크해 방어 오게 뱅크빅 아 제발 아 아 딱 방업 되면 이제 아 월티먹어요, 월티먹어요 왜 자꾸 여기를 집착해 어 이거 컴퓨터 많이 봤는데 여기 먹으면 좋겠는데 월티먹어 주려고 오우 벨트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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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휴 몰티 드세요 넵 이걸만 해보는구나 스피와이니 스피컷에 차갑니다. 목표 1,000원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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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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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안녕. 어 근데 11시 잘하는데? 뭐야? 잘하는 것 같은데? 업그레이드 좀 다 돌렸는데? 어 근데 멀티마를 좀 늦게 먹었지 어 플레이그에 EMP까지 맞은 공격 울트라로 가보라로 공격 그래도 세긴 한데? 플레이그 베이더 공격 공격 야쿨 어디에 없니? 아이템 플레이 아이템 플레이 빙단에 숨막기 뭐 해야 되냐 상대 저트를 중이진 않겠지 우린 일단 어쨌든 공개선 모이고 있어 다 죽어도 만원 모은 다음에 울트라 한 200마리 한 번에 뽑으면 된다고 아 근데 테란이 잘하는데? 처음엔 초본줄 알았는데 멀티를 안먹길래 못하는 사람인줄 알았는데 갑자기 후반이 잘해져 잘해져는데 아니 원래 바로 딱 멀티먹으면서 했어 난 원래 바로 딱 멀티먹으면서 했어 다음 타겟은 빨간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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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모아놓는게 플레이브 뿌릴대가 없어서 다 맞아가지고 흥대가 지금 그래도 변수는 캐리어었긴 하거든요 캐리어었 아 너무 밝아요 근데 하이템플러가 많이 없다 근데 하이템플러가 많이 없다 드라곤이 이랬어 드라곤이 다가 애들 ettre 엄덕 하이템프레임 나울때 플레이간데 빡 아 다가 펭토로 나오면 안되는데 나올 때 플레이간데 빡 플레이간데 나 오픈 혼자 막아 테란 사미협이라고 그레이즈가 아 테란 APM은 118밖에 안돼도 할거 다 하는데